우리 편 꽤 하는데? 와 우리편 지금 전신 배분 거의 완벽해 같이 보시고요 이번에는 데이비와 군두운의 대결을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인도 변수 뭐죠 더 큰 든 햄 어 어 아, 스케트 그래 이걸 죽었네, 어허? 나니? 엄마 깜짝이야? 바로 옆에 있는거 봐 자, 스케트 그래 이른 다 자, 스케트 그래 오우 기동키 레이더 이 뒤에 C 하나 있으시고요 자 찾으러 가볼까 아쉽게도 저 친구는 죽어야겠네요 이제 우리편만 안당해주면 괜찮게 흘러갈 것 같아요 숙소 긴 다루묵 긴 다루묵 긴 다루묵 아 아 gathered 이제 다행히 우리 편이 죽은 건 아니네. 아 드래곤볼 레이더만 있으면 되는데. 스퍼루카 계획은 내 손에 있는 것입니다. 자, 새로운 기능이 찾았다. 찾았다. 숨어있다. 갈꺼야 네 아아아아아 아브나이잖아 아브나이잖아 아브나이재부나이 아브나이재바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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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 이를 부셔서 초골아가지고 미치겠다 이것도 하나의 방법이긴 하죠 여기 하나 어디였어 드래곤볼을 못먹은건 좀 그렇다잉? 여기 하나의 방식을 썼는데 그리워지는게 한 번도 이다 強... 왜 이래... わあ! わあ! やるしかねえのかよ! クリスティア! 아직 변신해서는 안되 아브라함은 납니다 1불로 맞췄 근접 1불로 맞아서 시간 더 끌었어요 근데 이 상태로 가면 이길 수 있겠어요 이거 이길 수 있다 이겼어 한 명씩 한 명씩 하면 무조건 이겨요 변신 많아 다음은 저 차례 아직이에요 안가도 돼 우리 편 빼하는데? 우리 편 변신 배분 거의 완벽해 다음은 저 친구가 하고 지금 나름 진짜 깔끔하게 변신하고 있어요 이제 다 변신했대 이제 다 변신했대요 이겼어요 이겼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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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니깐 없어도 뻗길 수 있거든 에이비는 빠르게 쇼부를 보려고 했지만 우리 편에 좀 유돌이 있게 됐다 됐다 이겼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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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겼어